네, 월요일 사컴파일 시간입니다. 배상암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고유정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고유정 씨가 제주에 내려갔을 때 손가방을 하나 가지고 갔는데 그 안에 지퍼백 수십여 장이 들어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지퍼백은 범행 도구입니까? 이거 왜 들으려고 갔을까요? 아무래도 고유정의 심리상태, 심리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고요. 아무래도 결벽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의 어떤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장강박일 가능성도 포함해서 사실 이걸 깔끔 떤다고 하나요? 네. 결벽증이 있는 사람. 네, 있는 사람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쓴 휴지, 자기가 쓴 어떤 것도 다 하나씩 포장해서 보관해 두고 그게 이제 저장강박으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이 지퍼백이 범행에 쓰였는가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이 고유정이 한 범행의 형태하고 또 이 사람의 심리상태를 같이 연결해 봐야 되는데 지퍼백이 범행 수단으로 쓰였을 가능성보다는 이 사람의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저장강박이라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쓰레기라고 느끼는 이런 것들도 다 버리지 못하고 다 담아두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깔끔 소위 말하는 그 표현대로 한다면 그런 패턴을 보이는 건가요? 패턴인데 사실은 그것은 일정의 결정장애죠. 이것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기가 판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포괄적인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계보다는 물건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 그렇게 많이 하는 형태가 되죠. 그런데 이제 고유정인 사람이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실제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실제로 겉으로는 굉장히 잘 꾸미고 다니고 그렇지만 멀쩡해 보여도 그런데 그 남편이, 현남편이 공개한 거기를 보면 집이 아주 쓰레기통 형태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정반대의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에서요. 고유정이 전남편의 시신 일부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분들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말씀드릴 수 없는 범행의 잔혹성 그것 때문에 훼손의 정도 그리고 훼손의 정도와 그 사람이 평소에 보관이라든가 특정한 부위라든가 특정한 물건을 저장해 두는 그런 것 때문에 의미 있는 살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살인에 대한 의미를 둘 것이고 살인의 결과물에 대해서 일종의 리콜 같은 걸 생각한다고 하면 분명히 보관할 것이다 라고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하고 일부 범죄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확히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를 판단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 청주에 있는 집도 압수수색을 두 번째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집보다는 네. 다른 곳에 그렇죠. 김포라든가 김포에서 청주로 오는 과정에서 차에 달린 어떤 위치추적 장치를 이걸 띄어낸 건지 고장낸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소재가 나오지 않거든요. 추적이 안 되는 어떤 곳에 네. 그런 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그게 더 타당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유정 첫 재판 기일이 원래는 오늘이었는데 23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게 화성 살인사건과 여러 가지로 비슷해서 이른바 제주판 살인의 추억 이렇게 불리는 지난 2009년 보육교사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 모 씨가 최근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이었나요? 2009년 사건인데 사건 자체는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2009년 2월 초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본인의 남자친구의 집에서 새벽에 자기의 집으로 떠나는 과정에서 갑자기 실종이 됐고 상당히 먼 애월읍 쪽에 배수로의 시신이 목 졸라 살해당한 채 유기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콜택시를 불러서 새벽에 이동한 거였나요? 그런데 이제 택시를 부른 건 맞는데 택시를 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그건 사실은 추정일 뿐입니다. 물론 수사 결과에 유력한 용의자가 택시기사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은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택시를 탔을 거라고 추정되지만 정확히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박모 씨라는 사람이? 어쨌든 새벽 시간에 이동을 하다가 실종이 됐고 범행을 당했고 발견된 게 일주일 한참 지난 뒤에 애월에 있는 배수들이 발견돼서 사건 자체가 사실은 미궁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전처가 된 것입니다. 목 졸린 여성, 성폭력, 배수로 시신, 미제사건 참 공통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시에는 2009년, 그러니까 정말 10년 전입니다. 범인을 못 잡은 이유가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수사 시스템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부검을 했습니다. 부검입니다. 부검을 한 상태로 봐서 사후 추정 시간을 추정하는데 위장 속에 소화되지 않은 바보할 일이 있었습니다. 음식이. 그러면 뭐냐 하면 일주일이라고 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실종되고 바로 사례가 돼서 유기가 됐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 뒤쪽이 되는 거죠. 한참 뒤에 어떤 감금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있었다가 사례가 되고 바로 발견되면 그러니까 이게 사후 추정 시간에 문제가 생긴 거네요. 그러네요.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어느 구간이었는지. 그러니까 경찰들은 당시에는 제주도의 고산지대에 상당히 냉장 효과 때문에 시신의 부패 속도라든가 소화 속도 이게 늦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종되고 바로 살해당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을 추적해보면 거기에는 그 택시기사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랬는데 이제 부검의가 엉뚱한 결론을 했습니다. 발견되기 하루 이틀 전에 죽었다. 그러면 한 4, 5일 정도는 감금돼 있었다는 뜻이 되셨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날쯤에는 이 택시기사의 알리바에는 명확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를 수사하다가 실제로는 멈춰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후 추정 시간이 뒤로 밀려버리니까 그래서 계속 수사를 하다가 보다 보니까 연구 미제가, 장기 미제가 됐는데 퇴원이법이 통과되면서 2016년도에 전체 장기 미제 사건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다가 그때 이제 사후 추정 시간을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돼지한테 무스탕을 입혀서 실험했던 그래서 해보니까 제주도의 독특한 냉장효과, 고산 냉장효과 때문에 사후 추정 시간이 실종되고 하루 정도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수사가 재개돼서 지금 당시에 유력한 용의자였던 택시기사를 체포하게 되고 재판에 들어가서 이번에 무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사망했는지가 정확해야지만 수사 방향이 완전히 좀 달라지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상황은 참 제가 왜 이 수사의 허점이라고 하는데 수사의 주체는 검사고 검사의 보조자가 경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의 수사의 주도권을 부검이가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과학적이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명확하다고 주장해버리니까 다른 수사적인 형태가 다 날아가버린 거예요. 제주 경찰들은 당연히 이거는 아니다. 제주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게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검의 부검 결과를 누구도 뒤엎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부검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맞다라고 주장해버려요. 계속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겨우 2016년도에 7, 8년 지나서 다시 다른 어떤 아주 유명한 법과학자가 법의학자가 다시 없자라고 해서 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부검 결과가 다른 많은 사건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우리나라의 수사 시스템의 큰 허점으로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부검이가 그렇게 어쨌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인 지식이 사실상 별로 없는 경찰이나 검찰,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그 자체를 흔들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 재량권을 더 발휘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 상위단체라든가 어떤 외국의 논문이라든가 외국의 사례를 연구를 통해서 다른 부검 사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도입해갖고 다른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했다고 하면 분명히 그때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막혔던 겁니다. 제가 그 부검을 흔히 말하면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 수사했던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자연과학이 맞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렇게 되니까 미제사건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가능성을 다 차단한 것 자체가 안타깝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나저나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한 겁니까? 증거들이 없었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당시 수사를 했다고 하면 증거가 좀 생생한 증거들이 나왔겠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풀려나고 알리바이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한참 뒤에. 10년 지나서. 10년 뒤에 관련된 증거를 다시 분석하고 미세 증거 분석을 한다. 미세 섬유 분석을 한다. 지금 나왔던 증거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미세보풀하기 증거라든가. 담배꽁초 얘기도 나왔어요. 담배꽁초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나오지 않았고.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건 지금은 그걸 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인데 직접 증거가 다 없었던 겁니다. 지금 국가수라든가 경찰에서 검찰에서 주장했던 여러 보풀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간접 증거입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신했던 cctv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법원은 뭐라고 봤냐면 다 정황 증거라고 본 겁니다. 그 정황 증거라는 것이 모두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 즉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느냐. 90%는 맞다고 해도 10%는 아니라고 했냐. 형사법의 대원칙이 흔히 말하는 99명을 놓치나 있어도. 범죄를 놓쳐도. 그리고 특히 사법운동단 사태를 거치면서 판사님들이 굉장히 엄격해졌어요. 그런가 봐요. 증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 부분이 또 하나 사실을 강구하고 싶지 않은 것은 독수독과의 원리입니다. 경찰이 청바지를 압수수색할 때 사실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판견문에 그게 적시되어 있어요. 그 독수독과의 원리가 예전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엄격하게 독수독과. 즉 적법한 형태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증거는 의미가 없다. 그럼 그 증거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태까지 법원에서는 웬만하면 다. 정황상 그럴 수 있다라고 편을 들어줬는데. 이제는 이 사법농단 시대를 거치면서 엄격하게 판사님들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나비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범인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고 흔히 말하는 법적인 판단은 다른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